페트라 요르단 남부에 있는 대상 도시 유적 198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페트라는 나바테아인이 건설한 산악도시이다. 나바테아인은 BC 7세기부터 BC 2세기경까지 시리아와 아라비아 반도 등지에서 활약한 아랍계 유목민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붉은 사암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 틈새에 도시를 건설한 후 생활하였다. 이집트, 아라비아, 페니키아 등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선사시대부터 사막의 대상로를 지배하여 번영을 노렸다. 좁고 깊은 골짜기를 따라서 극장과 온수 목욕탕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현대 도시 못지않은 도시가 있다. 협소한 통로와 협곡으로 둘러싸인 바위산을 깎아 조성된 페트라의 건물들은 대부분 암벽을 파서 만들어졌다. 이곳은 BC 1400에서 1200년경 에돔과 모압의 접경지에 자리했으며 구역에서는 에돔의 셀라라고 지칭하고 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를 의미하고 셀라도 히브리어로 바위를 뜻하니 페트라는 바위의 도시인 셈이다. 또한 이곳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던 모세와 그 추종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통로이기도 했다. BC 7세기 무렵 유목생활을 하던 나바테아인이 페트라를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나바테 문명이 세워졌다. 106년에는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땅을 빼앗겼다가 하드리아누스가 방문한 것을 기념하여 하드리아누스의 페트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 후 6세기경 발생한 지진에 의해 도시 전체가 폐허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812년 탐험가 브루크하루트가 잊혀진 페트라 도시를 발견하였고 이후 그의 여행기를 통해 페트라가 유럽에 알려졌다. 이곳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더불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가 되었으며 1985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영국의 시인 존 윌리엄 버거니 페트라를 영혼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 같은 붉은 도시라고 노래한 바 있으며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성배의 촬영 장소로 유명해진 바 있다.